1. 2. 으 뭐 proves, 방송하고있어?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풀 입니다. 오늘 할 공포게임 월드 워체츠트 이제 일본 맵이 옛날부터 나왔지만 또 새로운 시리즈가 좀 새로운 에피소드가 추가되고 또 한국 맵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아이돌 바로로 가도록 하죠 유하 유하 아 이게 도쿄는 다 일본인이래 어차피 아 그거 거기 따라 달라지는구나 아 맵 따라 달라져 아니 그걸 이제 알았어? 아니 봄수 너 나를 얘도냇한게 몇번이야 아니 겜만 잘하면 됐지 그 난 룩덕 관심 없거든 너한테 맥만했잖아 말이 심하잖아 사과해 그 창기도 아니고 냄새라 그러면은 좀 그 그렇네 야 맥만추 뭐라 하지마 아 오랜만에 본다 이거 오늘 레알캐리한다 야 맥마도 그래도 오늘 레알캐리한다 준비해 건너뛰기 해주세요 가자 어 감도 질어 지금 어 잠깐만 야 나도 나도 감도 맞춰 감도 맞추고 가 잠깐만 야 우리 FPS 뒤져드려서 감도 안맞으면 게임 못해 감도 뭐라 하지 야 어디서 맞춰 감도 카메라 카메라 에임 파란색 된다 원래 그랬어 아니야 아니야 패치됐어 원래 그랬다고 원래 안그랬는데? 원래 그랬다고 이 새끼야 원래 그랬지 그래? 나 기억이 안나냐 너 그거 보지도 않고 우리 팀만 맞추니까 그런거잖아 아 can fi 나 우리 letting 안 맞췄어 그 먼저 맞춰 진짜 가자 나 다 맞췄어? 막혀 맞아 맞췄어 갈격 SAEM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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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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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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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좀비한테 안맞아서 힛 달았다 뭐지? 어 미안 아 근데 너 뒤에 좀비 쫓아가길래 쫓았는데 너 한 대 맞은거야 야 룰루비야 너 쐈어 어 나 너 쐈어 그래서 낫더라구 안 맞아 오케이 오케이 얘네도 좀비보단 키머치 몰이 안 아파 야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생겼는데? 어 뭐야? 야 어떻게 해야 되라 이거? 게이지 같은 건 생기지 않았냐? 많이 바뀌었다니까 너 잘 어울릴 unpl distances 오! 누구세요? 난 괜찮아 얘들아 오 깜짝이야 아이 저 새X 왔다 괜찮아요 얘들아 자리거나라 대세퍼런 니 moy줄기 잡았어 어 못 잡았어 컷 오케이 우리 다 여기 있는데 맥마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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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이러고 있네 우리 세명이 여기 있네 해줄게 해줄게 구구구구 이걸 어떻게 쓰더라 얘들아 이거나 하자 네 얘는 뭐지 이거 왜? 확실해? 어 야 폭발 탄약이라는데? 잘못썼다 이 게임 안어려 확실한거 맞지? 안어려 하나도 안어려 최고단위는 갈게 이제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인아니노해 어허어 지금 마지막 집중이냐? 야 그 설쳐 하는 색이 누구지? 우리? 뭐 설치하는 거야? 설치해서 하는 거 있잖아 누구야 나 지금 지키는ING 지켜준 WWE 나의 위험함을 느끼고 방어막 썼어 괜찮아 뭐야 뭐야 남아있는거 맞아 일로와 로고 로고 일로와 가만있어 오 역시 이래서 위생병이 있어야 돼 맞죠 아 근데 안터진다 위생 그거 아 내 방태도 야 이제 특수공이 어떻게 썼지 그거 킬 아니야 아 그 화염병 말고 뒤에 샷건 저것도 킬 아니야? 야 뭐 온다 야 뭐 온다 2번 주무기 아니야 샷건은? 아니 그 막 그 대포나 이런거 더 쓰는거 야 깨이야 너무 오랜만이라 정신이 없는데? 3번이구나 야 저샷키 왔다 저샷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 배지샷키 절대 온거 못하겠다 어 어 어 어 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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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거기 거기 다시 1년 내내 가위같이 안 돼 가자 여기 있을텐데 어 없네 내려 내려 내 아까 잡았어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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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유튜브 안올릴거네 나만 믿어 난 올릴거니까 우리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돼 얘들아 오케이 온다 얘들아 앞에 앞에 전위 볼사람 전위 왔다시 왔다시 나만 믿어 한 명도 주로 안보낼게 야 근데 이거 기반적으로 있지 않았냐 야 얘들아 기만 맡아 나 4등포탑 메시지 말일게 나 4등포탑 메시지 말일게 너 그거 줬다 내가 여기 다 막을게 오케오케 한 300명까지 내가 막을 수 있음 이거 못깨면 좀 이따 난장판 나옵니다 어 뭐야 야 누구 저 뒤에서 맞았는데 누구야 누구야 야 뒤에서 아아아악 소리 났는데 어 지지리 좀비인가 아니야 잡았어 오케오케 난 믿어 뭐야 또 맞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야 나 고음앞 반 날라 갔는데 벌써 그냥 좀 그냥 좀 두 개 남아있어 고음앞 오gef Split 오우 오우 개 맛있겠다 오우 ốn오 오징어 나오는 중 오징어 나오는 중 오징어 나오는 중 겁나 많이 나오는 중 야 야 얘들아 한 명만 보냈어 왼쪽 위에 겁나 많이 와 야 내 목이 너무 죽여 아 먹어 다른거 이게 침대지인데? 아 그래? 고오마! 고오마! 매직 고오마! 뒤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라는 난 피 너무 개피야 어허허허허 뭔 개피야 불 피잖아 이 시키야 너 개 살려나봐 mps 잘 배웠네 약 לק 가봐 응? 오케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그건 아니야 진정해 우리가 참아 사람 하나 더 구해와 그럴거면 그럼 해줄게 사람 한 명을 더 구하면 누가 하는건데 근데 이거 다음 난이도가 치고 난이도야? 야 자폭력 자폭력 난이도가 하나 더 생겼어 그거 못해 내가 봤어 일단 게임이 좀 잡같아 솔직히 풀이 안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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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백업툼 맥마가 처음으로 멋있어 보였어 u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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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뭐 있어 너무 스무스 한데? 어 폴이 미안 이쪽에 좀비를 지키는거 맞지? 소중한 좀비 소중한 좀비 소중한데 좀비 우리 팀을 지키는걸 스넥이네 야 나 장비 하나 줘야 되는데 장비 없냐 장비 없네 나 하얀빵 아니 나 그거 애들 일루와 저기 아래있잖아 여기 아래있어 뒤에 헌터 뒤에 헌터 내려와서 어 없는데? 여기 여기 하얀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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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뒤에 누구 오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더 낫다 이키언데도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제 얼굴에 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갈아웃고 싶죠 깜짝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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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겁나만이야 뒤를 망사 잡았어 스티블더 들을봐 저거 있다가 온다 저거 고릴라온다 도와줘야돼 이거 뒤에 하나 도와주 나 나 뛰는 중 어 뭐야 쟤 왜 돌신이 안해? 몰라 몰라 쟤 뭐 넉백 먹어갖고 등 보여갖고 쏴서 죽였어 맥마가 나랑 뒤에 보자 맥마 클레이머 맥마 클레이머 맥마 클레이머 쏴도 돼? 쏴도 돼? 오케이 맥마 클레이머 맥마 앞에 붙여 그냥 클레이머 하면 되잖아 클레이머는 맥마야 맥마 붙여 팀 4 approaching the gate 빨리! 여기 안 좋은 추억 전기통 왜 들고 다니는 거냐고? 이거 나중에 개꿀이야 근데 여기가 엄청 많이 나와 좀비가 왼쪽 여기 기억나네 여기 엄청 광인에서 여기가 좀 빡셌거든 좀? 좀 맞아? 좀 빡셌 몇시간 했더라? 쪼끔 한 10틱 20틱 정도 했었나? 쪼끔 쪼끔 힘들었어 쪼끔 재밌었지 저기도 근데 막아야되지않다 다 설치하고 있어? 다? 다는 중 그럼 됐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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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봐 30초후에 자동으로 시작 아니야? 니가 뭔데 시작을 해 여기 규정시작 있어 오토밍이 시작되어 와와와와 오케이 이건 잘생겼어 나는 샷 건드렸다 어 나도 어 나도 장거리 하나 있어야 되는데 라이플 내가 라이플 내가 라이플이야 이블린 다운 이블린 다운 이블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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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어떻게 하자 하나 둘 셋 오세요 하나 둘 오세요 최대한 여기서 버티고 하나 둘 라이플 잘 꿀 야 이제 너무 너무 잘 힘들데? 못 올라오게 막으세요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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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올거에요 나만 믿어 내가 다 막고 있어 하나 둘 쏘세요 나이스 거꾸를 힘내만 와 푸린 푸린 살릴수는 있긴 해 덧말하고 누우면 진짜 안 멋있는 아 그럼 항상 맥마 특이야 오케이 푸린 누르면 맥마 와 절대 안 눕지 절대 안 눕지 절대 안 눕지 게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지 나 2년생 살고있지 나 2년생 살고있지 지금 선생님이야 이거 어? 그만하고 같이 카트 해달라고 스크림버 배내라 저거 야 내 방중 매니저 택심 관리해 너 메이드 없잖아 미키니까 해봤어 야 저기 저기야 넘어가야돼 넘어가 넘어가 야 대물 한 방 쏜다 와 대물? 맥마 대물 아니잖아 야 조졌다 이거 얘들아 얘들아 넘어가야돼 푸린 푸린 넘어가야된다고 너희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맞을게 빨리 우려 안돼 화력이 안돼 화력이 누르 뒤보고 있어? 야 이거 넘어가는데? 야 제발 제발 너랑 같이 쏠게 옆불 나 쏠테니까 피해? 아니 잠시만 누가 누가 나 개맞인거 같은데? 빨간색 누구지? 야 얘들아 얘들아 구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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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콘다 처음 쪽 야 나 나 쉴 있어? 쉴 있어 얘들아? 야 이거 지켜줘 자 야 야 야 야 형 닫는지가 기억이 안나 야 내가 화방으로 갈게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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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받은 총 못살아 도와줘 얘들아 고을 잉크쟁이 치료제 총을 왜 못살아 안타지지 않아? 나도 이 새끼야 도와줘 도와줘 힐 좀 내가 맞고 있어 안돼 가자 빨리 나 뒤 조금만 쏴줘 쐈어 쐈어 사격감은 좀 줄여 사격감이 좀 제일 단점인거 같아 사격감 훌륭했으면 확실히 더 재밌었을때 오 대포다 스테이 quiet 야 이거 활 조심해서 들어라 웬만하면 들지 말고 아 근데 활 한 명 들고 가면 편하긴 할텐데 일단 맥만은 중지야 저거 알겠지? 맥만 정가가 있는 남자야 맥만 정가가 있는 남자야 야 그러면 위에 나 막아줄 사람 있어? 위? 마냥 좀 이따 물렸을때 나 지켜줄 사람 있어? 아 나 지켜주지 확실해? 야 너 일어나지마 누워 야 고릴라 화났다 고릴라 화났다 고릴라 화났다 내가 너 물리면 갖다 로켓 쏠게 그거는 도와주는게 아니잖아 나 누우면 진다 이 게임 내가 교전시장 늘려야겠다 너노 지금 누르지마 너노? 지금 나 설치중 네 생각만 해 맥만 미안 어? 야 그렇게 빨리 가려다가 진짜 빨리 가 오 이번에 뭔가 많이 설치됐는데? 오 이번에 뭔가 많이 설치됐는데? 오 이번에 뭔가 많이 설치됐는데? 와아아아우 오우쉣 야 얘들아 여기 보좰무기 다 먹어 샷건이랑 여기 있다 기아나 총 대충 다 깔린거 같은데? 로드 와봐 앞으로 좀만 와봐 아 응 어 내가 방까법 쏠게 얘들아 가자 나 야 로드 이거 밑에 오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위에 오는 것까지 신경 써줘야돼 넌 밑에 있는 거 내가 다 죽일게 다는 뭐 죽이고 많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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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림 어디 있지? 스크림 아까 위쪽에 있었는데 관문 내가 볼게 아 간문 안 볼게 어 내가 볼게 뭐 옆에 좀 말하는거야 죽어 죽어 오케이 뭐야 뭐야 군인 죽여버렸어 내가 나이스 나이스 됐골 어쩔 수 없는 힘 생겨 우리집이 도망온다 아씨 마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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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수 지키는 중 범수 지킬게 갑분만 쏴 야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잡았어 나 살렸어 됐어 이갑문 좀 봐봐 이갑문 좀 맥마 이갑문 나 갈게 왼쪽 왼쪽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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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도달해줬어 아아 도달해줬어 가져야 되나 아아 도달해줬어 아 확인 와 겁나 많이 올라와 와 겁나 많이 올라와 아오 어 깜짝놀놀 어 깜짝놀놀 이 이준아 내가 봐 줘야 돼 나 봐 줘야 돼 나 봐 줘야 돼 총알장전 총알 수급점 공수 봐 줘야 돼 본인이 본인좀 뭐야 같이 봐줘 조금만 저 올라가도 더 따야돼 됐어 됐어 망았어 망았어 우리 대자리에서 대자리에서 치료줘 야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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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반대편 달려 야 똑같이 두 명 봐 똑같이 두 명 왼쪽 봐줘 야 이거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너무 많은데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막아라 사살이면 가능 쌉가능 터트려 터트려 야 야 봉스킬 쭉쭉 올라간다 이야 하하 우와 야 이거 활 무조건 들어야 되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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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시 와 아니 돈해온 거 아니었어 방금 이 여성들 방어 맞고 방어 맞고 내가 뒤에 계속 붙여야겠다 오우 개빡세 미친 조질뻔했다 야 아 보내 맞대잖아 아이씨 웨스턴게이트 클리어 어 막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가윤아 가윤아 나 입 터는거 보자 나 마우스 빼고 할께 단판을 아 나 모니터 다시 끌게 그냥 캐리 해버렸네 키 헤드 헌터 저에요? 맞아 나야 맞아 헤드 헌터 나 잘해 나야 유일하게 하나 나왔네 루루 나는 백업 받았잖아 킬로 따지 못했어 아드레날리 루루 레베 2니까 인정이지 맥마 만렙 찍고 킬수 꼴등할때보다 루루시 한 백만밤 났다 응 지금은 2등이지 야 2랩으로 그것도 뒤에 빼고 다 봐줬다 내가 솔직히 지금 혼자 만렙이면 1등 해야지 맥마 넌 두번째로 만렙일때 꼴등했어 야 지금이 중요하지 각오가 중요해? 그치 봄수 18랩 의료봉보다 킬수 낮았었던거 기억나 하하하하 할 때가 있었지 업자리가 달랐었던때가 있긴 그땐 그랬지 앞자리가 하나만 다르더라고 봉수가 컨디션이 좋았나 맥마 직업 이름은 학살자였는데 의료병한테 킬수 두배 가까이 차이 났었지 공수 컨디션이 그때 좋았나보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원래 좀비한테 힐쓰면 딜이거든 그렇구나 몰랐는데 한 번 다녀봐가지고 여기 맵은 처음이다? 우리 그때 깨고 다음맵 안했잖아 그때 못 깼어? 못 깼어? 못 깼어 맥마 우리 채널에서 못 깼어 우린 깼 거야 그래서 다음맵이 기억이 안나는구나 기억이 안나는게 아니라 기억이 없어 믿을 수 없어 기억이 아 근데 항공밥 비대된다 그치 빨리 깨고 항공밥 넘어가자 아 오랜만이구만 미쳤어? 핵사이트가 있어 야 야 터렛 있어? 아 터렛 있잖아 아무도 안써준히 앵나 순진하네 터렛 부셔버린다 터렛 무섭어 무서운 좀비 오는 소리 나는데? 자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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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는 어떻게 저게 봤어? 몰라 저거 혼자 가서 죽을텐데 쟤 탱이 좀 이상하지 않냐? 쟤 올 것 같지 쟤한테 간다 저만 잡아버리지 게임 깨닫게 왜 자꾸 쏘는데 앞으로 오지마 나 많은 거 좋아해 너무 드레이밀어 자꾸 여기 넘어가는게 아닌데? 프린 어디까지가? 어디야 거기 포착 게임 안했네 저기구나 야 터렛 풀렸네 터렛 띠는데 어떻게 간거지? 어디까지 간거지? 올리 이런건가? 스피드 런 안했네 얘들아 따라와 빨리 항공을 파자면 너 그러다가 헌터한테 물리면 뒤지는거다 그냥 내 반응속도 믿어 헌터한테 물려본적이 없어 그럼 안도와줄게 이제 물리면 그건 아닌지 안 물릴거지? 난 널 믿어 저거 먹고싶은데 가끔은 날 의심해줘 가끔 날 의심해줘 난 널 한번더 의심해줘 어우 씨발 뭐야 맥마야? 오 내 앞에 터졌어 클레이머에다가 내 클레이머 아닌데? 아 그래? 클레이머가 아니라 그 뭐지? 그 위에다 자폭맨 내려왔어 갑자기 뭐다 가만히 서고 있는데 위에서 떨어지냐? 뭐냐? 야 누구 하나 은구 차치 도구 먹어라 그냥 내 양보할게 들어 가자 왜 양보할게 하면서 먹냐? 여기서 싸우나 본데? 아니야 일단 여기 해본거 같다 볼까 어? 야 우리 이거 야 누구야 여기 물에서 누구? 소리이나 짜증나 야 여기 자동포탑 있다 오케이 좋겠어 누른다 푸린 푸린 여기 자동포탑 또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겠다 잠시만 맛있겠다 야 룰루크로 내가 해야 두 배로 나와 아 너 그거지 íre어? 어어 아니 그 라는 거 날 믿어 너 질이네? 너 맥마야? 극한할까? 개소리 하지마 좋아? 내가 위에서 떨어진다 아니 투수들 우리가 겜자이스 스트리머 4명인데 극한 정도는 깨지 않을까? 아 안돼 나 오래하면 멀미한단 말이야 눈을 감고해 모두 눈 감고해 눈 감고해 눈 감고 있는데 지금? 룰루 모이드 껐잖아 지금 크리스탄 있을 수도 나도 지금 마우스 뗐어 와 족밥인데? 너무 신기 이즈이 무기를 안 주네 여기 이 ㅅ같은게 어 뭐야 나도 나도 비껴 비껴 안 비켜야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총이라도 주면 안돼? 연료 저장고가 어디야? 왜 나 아니 처음 보는데? 난 살짝 기억나 너 또 어떤 여자랑 해봤어? 그러니까 해본거 같지 않냐? 이 게임을 왜 여자랑 어떤 여자랑 해봤는데? 너는 여자 아니면 게임 안하잖아 그럼 맞지? 그럼 너네랑 왜 하고 있냐? 오빠? 어? 장비 먹을 사람은 먹어도 돼 오케이? 장비 먹을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아 웬만하면 안들라 그랬는데 들 수 없다 이러면 이제 목소리 좀 괜찮죠 사실 여기 맥가니 난 흰썼어 아 그치 다음에 포스 난 안했어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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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싸대기만루 중 나는 불 힘들어 줄게 아 나 불이 타 야 너 에이스야? 나 타 와 룰 멋있었어 나야 나 그냥 기름 다 맞고 왔다 와 루도 진짜 싹간지 맥마 갈게 이거 방어 막 쓰면 안사나? 아 사라 사라 내가 살릴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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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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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살리는 것도 있대 나 실존 봉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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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 어깨 사라 와우 개빡했죠 너 나와 핀 미팅 핀 미팅 핀 미팅 핀 미팅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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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들 좋다고 이렇게 루우루 어떻게 해 루우루 니가 자일해야 돼 루우루 너는 자일해? 없어? 2분판 힐러 캐리 중인데? 야 이거 뭐 없냐? 야 여기 응급처치 상호자면 해야돼 백파물 설치해 백파물 설치해 이거 뭐 어 어디 어디 하얀병 하얀병 내가 표시했어 지금 왜 누가 하얀병으로 표시를 해 야 잘 보이지 개 잘 보여 미쳤어 나 좀 무서운데 나 단발소총인데 여기가 사냥 그거 없어? 타냥 사냥 2층에 두는거 없나? 여기 지금 나 있는거 없어 2층에 없어 운반하라 뭐야 이거 지금 폭탄 설치가 안돼 내가 지금 총알이 없어서 못가고 백마리 일로와 내가 갈게 백마리 일로오라고 막아 나 나 내생할게 상호작용 나 안 터졌다 나 안 터졌다 응 안돼 나 안 터졌다 에 루허 루허 뭐야 여기 팀 해빈 팀 인형? 어 내 구독자 다 왔나봐 여기 나 저기다 상호작용 할게 나 나 했어 아 아 그만 오케이 계속해 계속해 루허 없거든? 줄게 없거든 내가? 이거라도 가져가 어우 나한테 터졌다 미안 우리 4개 더 해야돼 저 2층 반대편 내가 갈게 사플 들었어 네이스 나 하나 했어 존나 빡겜하게 되네 이거 게임 나도 하나 이거 내가 정신줄 놓으면 게임이 끝나 봉수가 지금 몇 번 살렸지? 봉수 지려 지금 맥마마 몇 번 살렸어 나 한 번 개 빡겜할 수 밖에 없어 이거 내가 정신줄 놓으면 게임이 끝나갖고 신노 중요하지 야 하나 남았다 알았음 아 편집자님 어서오세요 또 편집자의 구상입니다 아 너무 좋겠다 와 일을 하셔야 되네 편집자님 너무 좋으시겠다 어 저 뭐야 일단 탈출 인정 탈출 인정 어때요? 고고고고고고고 이 게임이 재밌어 보인다구요? 이 게임이 재밌어 보인다구요? 설마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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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르 백팩 비틴 너무 많이 여는 거 아니야? 아냐아냐 중독이야 중독 월틀 월틀 다 됐어 나야 오오 왜utspake이야 와윽 제발 널컷키 어디로 내려가야 해? 하이 하이 어쩐 소리야? 게임 소리인지 목소리인지 누구 목소리인지 야 이리와 힐템 힐템 없어? 힐템 밑으로 놔줘야 돼 힐템 여기 있어 힐 올라 자 제발 가차 성공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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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평 상자 찾아 설치할 수 있는거 아아 이러면 되지? 위에 있는데 여기 위에? 컨테이너 위에? 가운데? 야 이거 하나 쓸 사람 어우 어 너 너무 깨지는데 목소리? 어 지금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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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니 그 정도 그냥 깨지는거 그냥 써도 돼 또 뭐 없나?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걸로 죽이면 2킬이야? 이걸로 죽이면 4킬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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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션 있어? 미션 있으면 줄게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일단 저 많은데 굉장히 응 야 내 오른쪽에 이거 소리나지 않아? 내가 봐줄게 그거 뭐야 이거 이거 수영장이다 수영장 오 오 수영장 차량 꽉 찼는데 워터파크다 워터파크 아아 아 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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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걔를 어떻게 쏴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춘지 몰랐어 나 그지 엽 내가 엽 죽어 허허허어 같다 그냥 봐 일단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 왜왜왜 룰루트 한 대 쐈고요 총 안 쏟아 이거 총 아파 이거 돌격 소총이라 아파 총알 당첨되어야겠다 또 뭐 소리난다 수전비 소리나는데 어디서? 이색크 소리인가? 장면 지하보도에서 온다 야 도도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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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다 도도다다 도도다다 도도다다다다다 나이스 나이스 제stüt 됐어됐어 됐어 어 아니다 못 보겼다 야 루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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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어 뭐야 이거 우리팀인데? 누구야? 저기 지금 다리에서 싸우는 사람 누구야? 맥마였어 맥마 아니면 맥마 아니면 루루시야 나 아예 왼쪽 쏘고 있어 제발 이거 어떻게 살리냐 이거 어떤새끼야 정복이라고 정복은 분명해 이거 나 에임에 박혀있어 지금 내가 의심하는건 아니지만 그 앞에 맥마가 살리라고 했어 맞아 맞아 야 나 살리라고 봐줬잖아 야 나 프린쪽으로 에임 둔적이 없어 너네 뭐 누가 거짓말 치고 있어 맥마 봐줘 맥마 좀 얘기를 하면 좀 봐줘 내가 보고 있어 지금 그럼 정치하지 말고 그냥 살려 내가 지금 엎드려서 보고 있어 정치하지 말고 어떻게 살려 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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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마야 맥마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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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타 못타 내가 벨타 벨타 내가 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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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좀비가 타냐고 같이 있어 얘들아 이거 실패야 이러면 야 좀비들 올라간다 야 좀비랑 나 같이 탈출할게 약간 잉망 Monet 저 거니까 애초에 왜 미겨 야 계살라 이렇게 하하하 완전히 백 어휴 이거 장비 아무도 먹지마 얘들아 저기 왼쪽 대로 탈출 해야 되는거야 두껍 있다가 왼쪽백? 오른쪽 보이지? 이리 탈출해야 되는거야 나 탈출 준비 완료 나 탈출 준비 완료 나 탈출 준비 완료 이거 진짜 그냥 뭐야 뭐야 프린 조심 아, 나노 아, 이게 걸리네 아, 그거 피해복 하는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없네? 어디 없나? 방어물자 찾자 방어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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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사람한테 안 맞지? 어, 이건 맞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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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물자 저기 있잖아 누가 배보고 저거 안 갖고 왔어 어디? 어, 맥마가 아까 탈출 준비 완료됐어 나 밴드 의심하는 건 아니고 뭔가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위에 더 장비 있네 오우 나 피 너무 좀만한데 내가 그 시작하면 너 좀 케어해줄게 여기 장비 두개 더 있거든 그래갖고 좀 피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깨져 한 번에 가자 여기 또 하기 싫다 아,게? 노잼이야 구할까 봐 뭐 각한 난이도도 아니고 왼쪽 올라오는 건 잡아줄게 여기 있겠다 야, 대지 올라온다 바로 올라가게 버리네 바로 올라가게 버리네 오! 뒤에 그 티모 티모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티모를 왜 티모를 왜 커터만 나왔나 싶었네 진짜 내가 바로 뒤에 와가지고 놀랍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 맥마 맥마 욕만 해갖고 나오지 말하지 마 나한테 욕하고 싶잖아 좋은 얘기 해주고 싶지 당연히 누가 하라고? 나는 나쁜 얘기 하고 싶어 너한테 욕만 먹으면 게임 하고 싶겠어 너희가 욕해서 맥마 게임 접고 공보로 가잖아 뭘로 간다고? 맥마 요즘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무슨 공부? 영어 공부해 맥마 요즘 괜찮을까? 근데 왜 그러지? 뭐야? 내가 너네 앞에서 영어 했어? 이거 왜 안 하지? 왜 하지? 잠깐만 이거 트럭이 차 위 개꿀이네 오른쪽 배지 다들 리제 돼지 잘 피하네 어, 직차넬주기 싫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도 2 homelessness 하니까 뚫린 시간 아니냐? 실패놓고 어? 이씨 음특 어려움인데 하자마자 앞에 한 300마리 이끌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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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우리 지금 칼칩이 있을 것 같아 이모파는 지금 아까부터 하신자레야 아아 아아 뭐야 아아 검사해버리지마 아 옆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근데 너 쳐맞지도 않는데 아아거리지마 아아 아아 난 맞았어 어 검살이 너무 심해 리액션 해주는거지 리액션 왜 네가 쳐맞은게 아닌데 이 새X야 해 너 내가 돈에 터지면 네가 리액션 해라꼬 오케이 오케이 돈에 터지면 말해줘 말 안 나오면 좀 슬프겠다 안 나올거 람은? 너무 슬픈데? 자 가자 가자 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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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으쒸 렛츠고 렛츠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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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 마세요 야 저만 탈출시켜주세요 와 드디어 탔다 저 혼자에요 아까는 이렇게 시켜 탈출시는걸 왜 못한거냐 그니까 왜지 아까 왜그랬지 그러게 왜그랬을까 아까 아까 루믿이 쏜거야 내가 봤을때 어우 기분해 아 수탄이 이렇게 터트리면서 가는구나 좀비 한 마리도 없는거 같은데 와우 왜 터트리는거에요 좀비 때문에 터트리는거에요 좀비 거의 안죽은거 같은데 저기 그냥 날린거 같은데 건물만 우리야 죽인게 더 많겠다 아이 광이 다섯개님 삼천원 감사합니다 야 리액션해 아이 광이 다섯개님 삼천원 아구 고맙습니다 아구 창을 날려버릴라 그냥 하하하하하 하하하 너무 빡치네 하하하하 아구 창을 날려버릴라 너무 심한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아 도쿄 마지막 에피소드 갑시다 좀 많이 심했어 그래 아이 그것밖에 생각이 안났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욕할거잖아 아 아구 보단 욕 덜 먹었을거 같은데 아우 약간 아구 창 날리고싶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인정 이제 여러분 마지막 도쿄 에피소드4 도쿄의 마지막 챕터 이게 우리가 탔던데 어떻게든 배에 올라탔대요 감염자들이 그래서 배가 장악되기 전에 위협을 제거해서 차려야되는 뭐야 우리팀의 위협은 맥만드? 잠깐만 얘들아 바로 제거되는거야? 아 된건가? 복료가.. 아 됐다 30레비 찍었다 근데 30레비 별게 없네 너네가 그거 쓰면 피 10% 차는거 별게 있을거야 별거 없네 그 특수문예 아니 30레비 나 나 30레비 찍었는데 별거 없어 우리가 쓰면 10% 못차는데 그 체력 너네가 자힐 했어 근데 너 거의 자힐 안하니까 급할때나 자힐하지 어쩔수없어 나 자힐할게 나 보호막 주는거 하나있다 이형 너무 무섭게 생겼어 로딩화면 배가 크다 우리 언제 저런 배 한번 타볼게 애들아 밴 나와? 저런 배? 저런 배 있어 근데? 있지 타이타닉 같은거 아냐 유람선 유람선 살면서 한번도 안타봤는데 맥마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그렇다고 한번 유튜브 찍어주라 만들어준다고? 타이타닉 위즈기라는거야? 설마?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면 해볼 수 있어 우리 그럼 한번 날잡고 다 지문사 가져오자 지문사 하나로 세뇌이로 안될걸 저거? 타기는 되겠지 타는건 안비싸지 않을까? 상코같은데 타면 되잖아 상코같은데 타면 되잖아 넌 문 닫아 문 닫아 역시 여자에게 한없이 강한 남자 유리창 안 뚫리네 나 이겼어 좀비가 매우 올라탔대 얘들아 어머 세상에 끔찍하다 나도 못하겠는데 나도 못하겠는데 사방에서 나와 좀비 아닌 것처럼 이겼어 좀비야? 아 그러네 물린지 별로 안해서 좀비 같지가 않네 어 맞아 맞아 이런 디테일함 오 괜찮아 길이 너무 좁아 여기 그냥 쏠게 아니 진짜 개만인거 같은데 그치만이 너무 힘들다 뭐야 야 오른쪽이 생겨 어 뭐야 나이스 내가 체제 체력 줄게 바로 쏘네 들어와 이들아 오른쪽에 뭐가 있지 않니? 내려와 이들아 추가 체력이야 루루 드디어 도움되는 스킬 배웠네 드리지 나야 드디어 도움된다 루루 맥마 언제 도움될래? 나 겨우킬 이득이거든 여기 3P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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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만 안되는거 아니야 여기? 나 바로 보지 보는거 좋아해? 당연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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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살아있는거 맞지? 너네 얘네 다 좀비 아니지? 일단 쏴볼까? 나 쏴봤는데 피 안달던데? 너희 인성 지린다 마인드 나 이미 쏴봤는데 일단 쏴보네 미친놈들이네 나 현실에서 좀비세계에 나타나면 맥마부터 죽여야겠다 저거 인류한테 도우가 안될새끼야 에이 현실에서 난 쏘지 아싼 유탄발사기 아싼 유탄발사기 아싼 유탄발사기 누가 불타왔는데 저거? 우리 쪽까지? 아 우리 지금 누구지? 공을 닫아버리네 그냥 야 여기 산탄총 돌격룡 고기라 산탄총 있다 여기 어디야 어디야 오 오 맛있겠다 아니 쇼핑중이잖아요 으윽 응 야 손님 야 손님 죽여 앞에 있는 애 가만히 있어 맥마 뭐 죽어 이거 IB 아니아니 하지만 왜 가만히 있어 미칫놈이네 치료아 있어야 해 dates 음 어 잠깐만 나 치료할게 이러고 있네 아 근데 기다려주겠다 마냥에서 기다려주겠다 그건 맞지? 오 겁나많이야 밑에 아 잠깐만 잠깐만 어허 안 돼 세븐티넥스는 추가할 것 같았나 아 여기 킬타하네 야 나 도망쳤어 와 너무 많았다 방금 빡셌다 좀 아 불 밟았어 아니 이제 가만히 총지고 있는데 왜 날 막 주는 거야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와 맥마 제발 맥마! 야 개부하고 나 해줘 맥마가 더 없잖아 어 키트 버렸어 어 탱겼다 아 다행이다 드디어 도움이 됐어 우리 어설피 치료할 거니까 한 대만 쏠게 나 산타클이 나 한 바이너 쏠게 한 말 다 박으면 뒤질 수도 아 힘들었다 가자 맥마님이 트럴러냐고요? 그냥 게임을 못하는 거지 트럴은 아니에요? 그냥 게임을 못하는 거지 트럴은 아니에요? 그냥 게임을 못하는 거지 트럴은 아니에요? 미안한데 내가 게임은 여기서 제일 잘하지 않나? 여기서 제일 잘한다? 내가 게임은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물론 공포 게임은 트럴리도 잘하긴 한데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솔직히 솔직히 맥마 FPS 말고 볼 거 있나 게임 중에? 롤도 내가 제일 잘하지 않나? 에엥? 에엥? 너 들고 와 잠깐? 에엥? 야 룰루시 있는데 롤을 제일 잘한다고? 들고 와 들고 와 너 나랑 하면서 무슨 질 저질렀는지 기억 안 나? 맥마 여기서 너가 이길 수 있는 공주밖에 없잖아 큰 인정 아니야 나 프림도 이길 수 있어 그래 나 다이아야 나 진짜 다이아인데 아니 처음 하는 게임은 내가 무조건 맥마보다 잘해 나랑 듀오 하자면 맥마랑 할 거야 나랑 할 거야 당연히 너지 난 너네랑 듀오 안 해주지 뒤에 거 생략해 지옥아 지옥아 이렇게 안 해주지 내가 영웅 만나면서 롤 하고 있었네 어? 롤도 하고 영웅도 하고 여러가지 않지? 아하 롤에서 영웅을 욕구나 봐 아 누가 영웅을 욕했구나 너한테 아 반박 못해서 굳해가지고 3목 아 무슨 욕하나 궁금했구나 이해해? 사실 프리한테 영웅을 욕받으면 프리 못 알아듬어 나 영어 욕 겁나잖아 러스트 싹 보인거 아 그래? 원래 욕부터 배웠지 않아? 어 당연하지 난 허스트 욕부터 배웠어 컷 맞지 나 외롭다 얘들아 어딨누 운수야 그래도 내가 너 영원히 지켜보고 있어 위에서 오케이 오케이 나도 보고 있긴 해 나 없이 가서 뒤지면 안살려준다? 와 여기가 배 아니야? 롤 아 나는 솔직히 브론즈라서 할 말 없어 롤이 우리 집만큼 너네 너네 집 별로 안 넓던데 방금 부스 때문에 아 봄 속 그거 일본만 본거야 아 그래? 더이상 갈 데가 없던데? 어 숨겨져 있어 아 숨겨져 있어 아 왜 숨겨 놓은거야 그거 헤리포터야? 응 가자 응 가자 야 저거 빨리 죽어 저거 저 새끼 저 새끼가 그 좀비 불러와 저 새끼가 그 좀비 불러와 저 새끼가 그 좀비 불러와 저 이거 없는데? 나 총알이 없는데? 나 총알이 없는데? 난 총알 없어 나도 총알 수급해야 되는데 나 총알이 없는데? 나 총알이 없는데? 나 총알이 없는데? 이거 못 봤나?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군인거 뺐자 그냥 나 군인거 죽일게 군인거 죽일게 군인거 죽일게 아 아멘 그냥 총만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죽여서 뺐네 아니 시체가 돼야지 파밍을 할 수 있지 아 됐다 된다 여기 있겠다 슈 다 해 어디 있지 터뜨렸어 아무리имо 터뜨렸어 아 아 아 아 작동이 작동시키라 해? 어 미안 아아 진짜 말하는대로 했네 진짜로 설마 하나 짚었는데 이걸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쿠린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맥마가 저런 다음에 지게임 잘한다 한다니까 역겹지 않아요 진짜? 여기 안 나올 수 없다니까 게이밍에도가 0인데 씨발 게임을 잘한대 방송이니까 한 거지 방송 아니었으면 전장치지 내 옆에 맥마밖에 없는데 왜 피가 날까 니 옆에 나 없어 니 옆에 나 없었어 후라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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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허허허 주라잉인데 이거 안 돼? 후라치지마 정확해 오른쪽으로 보는정 우어시봐 여기인다 좀비 스폰 낸다 야 이거 에바지 이거는 이 시키들 보소 이거 게임 대충 만든거 보소 이거 야 스타람 옆에서 좀비가 스폰 내는 게임이 어딨어 야 스타람 옆에서 너 엘하트라고 갑자기 프로기상에서 갑자기 좀비가 태어났어 쟤 왜 달라고 하냐 저기 쌓여있는 좀비야 아 나 오른팔 벗겼나 에이스 됐어 에이스 야 나 좀 얘들아 없어? 어디 가는거야? 게임? 없으면 살릴게 캠프 아니 나는 앞에서 맞고 있는데 거기 루는 진짜 맥마있어 이거 앞에서 맞으면 안 돼 나 뒤에 있어 잠깐만요 다 봤어 다 봤어 나이스 너 그거 살려야 돼? 그때? 어 아 맞다 나 엉망있지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야 애들아 이거 철조망 있으니 철조망 건너오는거 잡는게 제일 이득이야 그럼 프린쪽으로 가? 아니 나 쪽 말고 저기 오른쪽 오른쪽 막아야지 아니 아니 이거 지루와 애들이 지루 뒤에서 스포이 된다니까 준비가 앞에서만 오는게 아니라 아니 존나 우리는 난 못 막지 이거 나 빼고 3명 다 있어 내가 건너오는 것들 다 잡고 다닐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뭉쳐있을 때 건너올 때 한 방이 잡아야지 이거 넘어와버리면 퍼지면서 왔어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 내가 사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 저거 죽여야 돼 잡았어 난 난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 나 저거 왼쪽에 다운 저거 죽여야 돼 이게 총알 보기 잘 되는거 이상성이란 말이야 저거 군인 왜 뒤에 보고서 있는지 안타까 저거 죽여야 돼 저거 그냥 빨리 뒤져 뒤지는게 나아 나 근데 군인이 너 뒤에 있는 애는 허터 잡아준다 나 헨리길라 쏘는다 우리는 암파로 찍어 벗겼어 나이스 헨리길라 나이스 이거 우리도 쏘는거 아닌데 아닐걸 저거 위에서 구별이 될까 야 헬기 이상하게 쏘는데 근데 이거 관상용 아니야 관상용 뒤에 왔다 애들 야 헬기 화력이 왜 이렇게 약하냐 저 헬기 아래 줘 저거 헬기 뭐야 저거 돈이 화면보다 약한거 같은데 하하하 이걸 시체로 쏘요 어 나 피 너무 없는데 도졌다 도졌다 하하하 할 수 있어 하자마자도 괜찮아 맨치 아아 또 장비 없나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나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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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림도 없지 뒤로 돌아가서 오 있다 여기 하나 더 있어 아 맞네 여기 후우 피는 걱정 안해 대게는 다 막은거 아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러분 제가 긴박함을 주기 위해서 교전시작을 눌렀습니다 와 맥락 내가 밀었어 지금 여기서 진짜 너는 살 자격이 없다 나도 내가 여기서 밀었어 진짜 아 덕분에 긴박했다 하 드디어 한국맵 북효맵 클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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